안녕하세요 차태원석입니다. 피플바이오 여러분들이 이거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피플바이오 안 떠있나? 떠있죠? 피플바이오 종목이 괜찮아 보여서 여러분들이 관심도를 보고 좀 찍으려고 했는데 1000명 중에 일단 거의 한 200분 정도 250분 정도가 피플바이오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제가 매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고요 차태원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일단은 유상증자 이후에 단기적으로 유상증자 물량을 매집하는 듯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를 쳐가지고 우리가 주봉을 보더라도 61장기 2평선에서 주봉상 60장기 2평선에서 계속 못 뜯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구간까지 일단 물량 장악이 완료가 됐어요 물량 장악이 완료가 됐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을 뚫으려고 시도 한 번 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일단 1봉 잠깐 보면 우리가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 이 동그란 색깔 노란색 칠한 게 뭐냐면요 장기 2평과의 2격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친구들이 이 날짜가 언제요 보시면은... 이때 날짜가 2000... 2000... 2000년도 6월이거든요 6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전입니다 1년 전 1년 전에 주가가 어디였어요? 여기 8,000원 위에였어요 8,000원 위에 근데 1년 전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많이 빠졌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구간 이후로부터 장기 2평선과 굉장히 멀어졌어요 224 2평 224 2평 224 2평 많이 벌어져...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224 2평을 어떻게 잡아먹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잡아먹어주죠 224 2평을 계속적으로 못 뚫다가 돌파 시도 돌파 실패 돌파 시도 돌파 실패 돌파 시도 실패 돌파 시도 실패가 아닌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 보이시죠 장기 평선을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하던 애가 뭐 했어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애기가 이제 일어서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걸음마를 실패하다 걸음마를 성공했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하겠습니까? 걷겠죠? 그쵸? 걷다가 어떻게 했어요? 뛰겠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뭐요? 걷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자 323만 넘어주면 뭐요? 뛰는 단계예요 뛰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러한 장기 평선 구간을 결과적으로 못 뚫다가 뚫어줬다라는 것은 다음번엔 302평을 뚫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 단계적으로 1년 동안 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매집한 크기의 최소 절반을 1차 파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기에 이 높이 그대로 1차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 체크 한번 해주시고 분봉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분봉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 이 밑에 구간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오시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일단 8,000원짜리 이 정도까지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거래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거래가 있다 없다? 거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물대가 뻥 뚫렸다라는 거야 호재 한 방이면 어떻게 위로 팡 튄다는 거예요 호재 한 방이면 위로 어떻게 팡 튄다 왜? 매물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잖아 거래 자체가 다 밑에 들었단 말이야 바닷건에서 거래가 들어왔고 바닷건에서 피폴바이어 누군가가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시청도 낮죠 그리고 알츠하이머 관련된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아까 추세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패턴의 흐름을 잠깐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하락 패턴 여기를 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을 그죠? 이렇게 이어주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요? 자 뚫어줬죠? 뚫어주고 오늘 어떻게? 하락 추세를 돌려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앞의 구간 뭐예요? 앞의 구간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을 한 번 걷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흐름을 이겨줬다 이겨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의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 지금 이 내려오는 흐름에서 이 흐름을 돌려줬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선에서 어떻게? 반등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대로 쭉 올려주는 패턴 이렇게 올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는 패턴 이렇게 올려주고 자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는 패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 상단 이 상단 선에 지금 맞고 움직이고 있는데 눌리고 똑같아요 이거 ABL 봐요 똑같다 ABL 봐요랑 내려오고 있는 흐름에서 결과적으로 올라오는 추세 상단 부분만 돌파해준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위에까지 4천원 중반까지 주의가 50%의 수익률이 50% 아니 30%의 수익률이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중요한 거는 매집의 크기를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이 종목은 거래량만 보더라도 유통주식이 1,600만주 1,700만주가 있는데 바닥 거래량이 나쁘지 않습니다 유통주식 이상의 거래량이 한 번 고가권에서 크게 돌았고요 고가권에서 거래가 크게 돈 이후에 중요한 부분 또 여기도 있어요 자 보면은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는데 종가까지 여기까지 말로 거래가 아예 터졌어 그러니까 이게 보여?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이게 수상하단 말이야 보면은 얘네가 여기서 엄청난 거래가 터졌잖아 꼬리 달고 이 부분에서 그죠? 그럼 이 부분에 매물이 엄청 쌓여있다라는 건데 종가상 여기까지 끌어올려줬는데 거래가 이거밖에 안 터져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얘네들 물량 장악을 어느 정도 완료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을 2평만 넘어준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위에까지 그냥 6,400원 정도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플바이오는 내가 만약에 매집을 한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지금 시청이 낮고 이제 텔레그램방에 인원이 좀 많잖아요 그죠? 저희가 인원이 이제 천명 정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타점을 잡아드리고 싶은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텔레그램방에서는 못 잡아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혹시나 내가 피플바이오 관심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번호 아시죠? 위의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피플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 관련돼서 여러분들 타점 한번 잡아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몇 번이요? 010-920-16329로 피플 남겨주셔서 타점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의 낮은 종목들은 항상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큰 돈으로 하진 않습니다 큰 돈으로 하진 않고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혼자 알고 있었다 그러면 큰 돈으로 분할 매출을 했겠죠 하지만 일단 제가 공개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량으로 내가 내 자산의 5% 미만 3% 미만으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식 천만원으로 한다 50만원만 하시고요 1억으로 한다 500만원만 하세요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피플 바이오 관련돼서 여러분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피플 바이오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피플 바이오에 관심이 있는데 목표가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피플 바이오를 주봉으로 보고 월봉으로까지 확인해 본다고 했을 땐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월봉상 내려오는 추세도 볼까요? 월봉상 내려오는 추세 월봉상 내려온 추세 이 추세는 아쉽게도 돌리지 못했습니다 월봉추세 상단선으로 그냥 올라가도 얼마에요? 이 위에 자 꼬리 끝에 부분까지 봅시다 자 여기와 죄송합니다 요렇게 보면 이 위에까지 보면은 월봉상 상단 끝부분이 생각보다 꽤 높네 여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원? 만원? 그러니까 꼬리까지 치면은 강한 스틱 나온다면 여기서 이렇게 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월봉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에요 이해가 대충 되시나요? 요런 식으로 그죠? 그럼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3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내려갈 수도 있는 거겠죠 미친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3연상 4연상 갈 수 있어 피플 바이오 작전주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시선을 보지 말고 소액으로 이런 작전주 연습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러한 작전 종목 매직 세력대 매직 방법 요런 거 제가 기법으로도 정리해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기법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텔레그라마 입장 방법은 입장 방법과 피플 바이오 관련된 내용은 피플 또는 텔레그라마 입장은 피플 입장 이라고 남겨놓으시면은 피플 바이오 관련돼서 입장 도와드릴 거고 기법까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법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계적으로 제가 요렇게 좀 만들어왔는데 제가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요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을 좀 땡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요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저점 부분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 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심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형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서 뭐요? 아 선반형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개최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게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천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수 타점을 분할 매대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러한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 920, 163이고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 920, 163이고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이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